행복에 가까워지는 좋은 기운을 풍수 지리를 활용하여 우리집 안으로 부르고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현명한 인테리어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 오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졌네요 단순 바람막이 점포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조금 두터운 외투를 준비하셔서 외출하는 것이 좋겠어요 건강 유지가 최고니까요 오늘은 풍수 지리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그래요 이해해요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는 않지만 해서 나쁠 것 없다는 입장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 대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새로 지을 때 풍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자문을 얻어 건축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부의 풍수라는 책에서 사업뿐 아니라 기업의 회장님이 거주하는 공간을 선택할 때에도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신경을 쓰는 풍수 지리를 이용해서 우리 집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재미로 말이에요 정보를 듣고도 그때 회복이라도 할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재미삼아 한번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말고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손을 대나요? 맞아요, 현관이죠 실제로 풍수에서 복이 들어오는 입구로 현관 입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의 영역이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물의 기운이 재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으로써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야 할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관 입구를 볼 건데요 비에 젖은 우산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면 자제해 주세요 물이 용기를 가지고 물로 인해서 우울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관 밖에서 말린 후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수납장에 보관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독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우산 정리 용품의 사용도 좋다고 해요 신발도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집 안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사용하신다면 정갈한 나무 소재의 슬리퍼 꽂이를 보관하면 사업운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거울의 위치가 현관문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 주세요 정면에 있으면 문이 반사돼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거실을 볼 건데요 우리 집에서 좋은 기운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실 공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사람보다도 키가 큰 식물은 집 밖에서 갖고 와주세요 우리 집 사는 사람이 길을 꺾을 수 있다네요 식물을 가꾸면 인테리어과도 있고 정화 능력도 있기에 좋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나는가 보네요 특히 선인장, 안개꽃, 죽은 식물, 은행나무가 집 안에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뾰족한 물건이 있네 사진이나 그려져 있는 액자를 걸지 말아 주세요 우리 소중한 가족이 다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반면에 꽃 드림이나 풍경화는 금전운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창문이 넓고 크면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밝은 집이 되지만 너무 큰 창문은 약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네요 크기뿐 아니라 창문 수량도 지나치게 많아도 좋지 않다고 해요 세 번째로 침실을 볼 건데요 행복을 위한 좋은 기운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인 침실에 대해서도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침대를 비치는 거울은 애정운을 떨어져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반대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대신 침대 양옆에 두는 협탁은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니 양쪽에 모두 놓는 것이 좋겠네요 창이나 벽에 붙은 침대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침대가 항상 방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 가운데에 침대를 배치하면 디귿자로 활동을 해야 돼서 매번 공간 활용할 핑계로 벽 쪽이나 창 쪽에 붙였었는데 당장 바꿔야겠어요 집 안에 모든 장소에 밝은 조명이 좋지만 유일하게 침실 조명만은 어두워야 금전온이 올라간대요 그렇다면 저는 집에 가서 침실 등부터 부셔야겠네요 주방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의미하는 주방은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포크나 칼은 밖으로 꺼내어 놓는다면 누구든지 다칠 위험이 있으니 수납함에 잘 넣어두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음...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이네요 그릇을 거꾸로 엎어서 그릇장에 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좋은 기운이나 복이 담기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쌓아 보관해야겠네요 벽에 붙인 식탁도 조금 공간을 둬야겠어요 벽에 딱 붙어있는 식탁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올 운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나 싱크대와 마주보고 있는 가스레인지는 배치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주보게 그냥 두면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욕실을 볼 건데요 화장실은 좋지 않은 기운을 배출하는 공간으로 이야기 되네요 좌변기는 좋지 않은 기운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간이라 변기 뚜껑은 번거롭더라도 꼭 닫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다면 꼭 이유를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운 뿐 아니라 재물 운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욕실에 두는 관엽식물은 우리 가족의 화목함을 상승시켜준다니 화장실에서는 가꿀 필요가 있겠어요 열려있는 화장실 문이 있다면 꼭 닫아주세요 저희 집도 욕실 사용 후 습한 기운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 항상 화장실 문을 열어놨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닫아야겠어요 지금까지 흔하게 알고 계셨지만 적용하지 못하셨던 여러분에게 재미로 접근해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풍수지류를 활용해서 우리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드릴 수 있는 현명한 인테리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정리하면서 저희 집부터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세상 깨달게 되었네요 여러분께서도 계절적으로 봄도 되고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불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매번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당신의 뜰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